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말을 알아듣는 한국분들도 계시지만 미국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굿이브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비보이라고 포기가 됐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하는 비보이는 아니고요 공연예술가입니다 아티스트 퍼포머죠 퍼포먼스라는 공연예술가인데 사람들이 비보이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외국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참 난감하네요 설명을 잠깐 해볼까요? 네 오케이 Hi I'm not b-boy You know what I'm saying? Actually I'm artist 퍼포머 You know what I'm saying? 그리고 저희 무대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즐겁게 해보려고 저희 힙합 무대에서는 항상 하는게 있어요 Say Ho 이거 들어와 들어보십시오? Say Ho Say Ho Say Ho Ho Say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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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팜팜팜팜팜팜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나라가 모짜르트가 유명한 나라죠 제가 준비한 퍼포먼스는요 모짜르트 피아노 21번 가장 좋은 여기가 잘 안 보셨어서 지금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일어서요, 일어서요 예, 혹시 Everybody get up, stand up 한번 내가 hands up Please stand up Because I wanna show you in my box It's special in diamonds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스태하오 스태하올وا 스태하올وا 호호호 소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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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고